안녕하세요. 온라인 마케팅 MBA 김영갑 교수입니다. 2024년 1월 1일 밤 10시 30분에 온라인 마케팅 MBA 24기를 위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특강의 내용은 블로그를 쓰면 기적이 일어난다였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식당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20년 동안 만천개 이상의 블로그를 쓴 경험담이었습니다. 결론은 블로그를 쓰면 점포도 대박나고 인생도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뿐 아니라 그동안 온라인 마케팅 MBA에서 공부해서 대박을 낸 모든 분들이 블로그의 기적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 MBA 24기를 수강하는 분들도 블로그를 쓰시도록 권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강을 마치고 저는 오늘 하루종일 어제 특강 후 수강생들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강의 효과를 측정해야 하니까요. 다행히 24기 신입생 대표님들이 블로그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네이버에서 김연갑 교수로 검색한 후 최신 글을 찾아서 네 편을 골라보았습니다. 아래 본문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앞으로 꾸준히 블로그를 써서 점포대박은 물론이고 인생에서도 대성공을 거두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4기 대표님들의 블로그 글을 직접 보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에서 김연갑 교수를 검색한 후 저의 블로그를 보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블로그를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꿈이 모두 이루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